네, 여성의 코어의 이만 시간 이만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해보시고요. 네, 신경자에서 많이 들어오신 연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어떤 수업이나 시스템의 엉덩이 되어있고 낭비려 영향을 해서 시청자에게 스스로 룰리베리콜을 사업했죠. 네, 이번에는 오늘 여자 연기자 부분 동기략이 되어있고요. 마다른 리스킹 공간에 놀이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축하합니다. 네, 이제 당장으로 네, 모여서 다시 네, 진하게 서주시면 되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왼쪽입니다. 네, 왼쪽도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면에 한 번 살짝 한 번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아래쪽으로 네. 네. 저희 드라마 진짜 행복하게 찍었는데 지금 시간이 끝난 지 꽤 됐는데도 그리고 알아봐 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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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